최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안압역, 고려대역과 같은 가계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가계정들의 명과함에 대해 이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학우들이 쉽게 즐기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. 이곳에서 호상, 안압역, 고려대역 등 고려대학교 건물이나 시설의 이름을 본따 가계정을 만드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학우들은 이에 대해 이 가계정이 실제로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가계정은 학우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교 학우들을 하나로 모이게 한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페이스북 가계정이 학교를 대표하는 일을 하면 전혀 문제될 건 없는데 재미를 뛰어넘어서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은 굳이 학교의 가계정을 차용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끔 하거든요. 그런 면에 있어서 사적인 계정이나 다를 바 없는 페이스북 가계정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 가계정이 개인을 비방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대표성을 가진 이름으로 지나치게 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칫 학우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. 흥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가계정 긍정적인 면을 잘 살려 학우들의 올바른 소통의 장으로 작용하길 기대해봅니다. KOTB 뉴스 이경주입니다. KOTB 뉴스 이경주입니다.